네 안녕하십니까. 어제죠. 5월 4일 구미체육대회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비주얼의 끝판왕 우리 진해성가수 끝나고 이제 팬미팅까지 하고 우리 혜성사랑님들 무사히 잘 귀가하셨겠죠.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 5월 6일 더토록이 어떠세요? 우리 진해성가수 라인업에 등장한다는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? 자 이번에 출전곡은 진해성가수는 사랑에게 사랑에게가 이제 사전 녹화할 예정입니다. 자 한번 5월 6일 월요일 내일 저녁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. 네 하여튼 내일은 그 차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 그 우리가 또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거에요. 빈에서 빈에서 가수도 이제 출전을 하고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해성가수가 라인업에 좀 마지막에 나옵니다.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자 빛나는 그 닉에임은 아주 이제 잘 췄죠. 빛나는. 빛나는. 그 닉에임은 아주 이제 잘 췄죠. 빛나는. 네. 반짝반짝 빛나는 음색요정. 자 그래서 빛내서. 자 드디어 우리 멋진 비주얼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. 우리 진해성 가수가 사랑에게. 사랑에게로 월요일 저녁 네 더트로쇼에서 만나 뵐 수가 있을겁니다. 자 내일 정규방송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제 정규방송은 진주역 네 상생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도 많이 오고 푹 쉬시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